사대문구 홍원 이동에 가면 새설 어린이집이 있죠 저희 교회가 사대문구에서 위탁받은 구립어린이집입니다 저희는 교원때부터 우리 전체 교사들이 매달 한 번씩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그 기도 제목 가운데에 특별히 원생들, 어린아이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서로 갈등하다가 이혼 위기에 놓여있는 어떤 아이들이라든지 또 미혼모 가정도 있고요 또 경계성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아직 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아픔을 교사들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결국 그것이 부모 자신의 그 짐을 바로 아이들이 투용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바로 부모의 그 죄를 부모의 죄를 바로 3, 4대까지 묻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애곡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경에 예루살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초토화가 되었죠 한때 예루살렘은 온 세상의 아름다움이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들은 범죄했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돌아오라 촉구했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죠 결국 예루살렘은 진노의 회초리를 맞게 이르렀습니다 선지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죠 오늘 11절을 무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내 눈이 눈물로 상하게 되고 내 내장이 끓어오른다 내 간이 땅에 쏟아져 나왔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멸망했기 때문이다 내 자신의 언약 백성들의 멸망을 가장 먼저 고통을 느끼는 대상은 바로 자녀들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들 이는 내 자식들과 아기들이 성읍의 광장들에서 기운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 세대의 범죄 그러나 그 범죄의 가장 큰 고통은 고스란히 자녀들의 몫이라는 것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시게 되면 어린 자녀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배고프고 굶주려서 엄마 품에서 죽어가는 광경 자신의 품 안에서 죽어가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기성세대의 죄악을 회개하기 위하여 결국 그 자녀들에게 강력한 고통을 허락을 하시지요 아무리 어리석은 부모를 알지라도 자녀가 고통하면 정신을 차리기 마련입니다 또한 자녀의 고통을 통해 혹은 자녀의 방황을 통해 부모 자신의 죄를 떠올리기도 하죠 또한 때로는 자녀들의 그런 죄된 모습을 보고 부모들은 한없는 죄책감에 그렇게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에레미아 애가의 고통은 우리 현재 시대의 자녀들의 아픔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그런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에게 해서 청소년 부서가 사라지고 또 주일학교가 사라진다는 그런 부분들 또한 갈수록 출산의 숫자도 줄어들어서 이제 얼마 후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그냥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폭력의 노예가 되어가고 음란의 노리개가 되어가고요 또한 다원주의와 상대주의에 오염되어 저들은 저절로 성경적 가치관을 부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공립학교에 우리가 보낸다면 다니엘처럼 아이들이 그 모든 세수적 가치관을 분별하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보낼수록 학교 속에는 수많은 많은 세수적 가치관에 물든 채 정작 청년 시절에 나 교회 안 나가요 라고 말을 할 때에는 이미 늦어버린, 이미 늦어버린 것을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고통하고 있습니까 부모 자신의 신앙이 대물림되지 않은 그런 아이들을 바라본 고통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이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부모가 고통할 때에 우리 부모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부모는 두 가지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의 그런 고통을 바라볼 때에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고통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밤에 고통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밤에 부르지지라 시작 밤에 부르지지라 자 우리 여러분 10편, 46편을 오늘 아침에 읽어보셨다면 하나님은 새벽에 도와주시리라 또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기쁨의 강물을 터뜨려 주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보통 새벽은 새벽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거나 또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밤에는요 또 다른 그런 은혜가 흘러넘치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녀들을 향한 고통을 쏟아붓는 시간은 바로 밤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르미야 2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지질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초저녁에 일어나서 초저녁에 일어나서 정말 밤중에 일어나 자신의 그 고통을 다른 곳에 그렇게 쏟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얼굴 앞에 물을 쏟듯 쏟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주의 얼굴 앞에서 또한 후반부에 주님을 향하여 라는 표현이 있죠 두 번이나 바로 밤중에 일어나서 우리의 그런 애절한 마음 자녀를 인하여 통곡하는 마음을 다 쏟아 부을 때까지 주님 앞에 부르지질 않은 뜻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기성세대의 죄 때문에 함께 고통하고 있죠 부모 세대가 범죄했지만 그 범죄의 고통은 고스란히 자녀들이 겪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 역시 부르지져야 하죠 바로 자녀들의 바로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자녀가 굶주려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전에 부모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그동안 떠나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죠 우리는 자녀들의 방황을 통하여서 부모 자신의 회개하자는 죄악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 바로 부모의 그 거울이라는 표현처럼 우리는 자녀들의 그러한 삐뚤어진 부분들 또 자녀들의 그런 교만한 부분들 그 모든 부분들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먼저 인지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통을 쏟아 부으며 나아가야 되죠 우리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들을 듣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동안 교만하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권위를 무시하고 살았는가 얼마나 나 잘난 맛으로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죠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점점 커갈수록 내 힘으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함을 깨닫고 더 절망하지 않습니까 10편 49편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너무나도 가치가 있어서 우리의 지혜로 혹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죠 부모가 아무리 그렇게 훌륭하다 할지라도 자녀들의 영혼의 문제는 자신의 뜻대로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앞에 나아가 통곡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 변화될 수 없기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자녀들이 복음 앞에 거꾸로지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을 해야 되죠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선교회의 아버지 바로 허드슨 테일러 그도 청소년 시절은 바로 연우 청소년과 똑같이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엄마가 정말로 자신의 아들의 회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의 무릎을 결코 그렇게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하고는 자신의 그런 자녀를 통한 고통을 쏟아붓기 시작했죠 회심이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부모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그렇게 부르셨던 것을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놀랍게도 그 엄마의 고통이 다 쏟아부어지고 그리고 엄마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그 타이밍에 터이 테일러는 어느 날 서점에서 그 같은 시간 우연히 어느 기독교 책을 보았고 그 책의 한 글귀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그래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깨달았다는 그 기록이 그의 전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별로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고 어머님들이 또한 자녀를 위해 학부모 기도회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학교에 기독신우회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선생님들의 그런 갈망이 기독동아리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육자를 파송하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기독동아리가 저희 교회에 와서 기독영화도 관람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음 세대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고통스러운 기도 제목들을 저희가 많이 만납니다 엄마들의 그런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 아이들로 인한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우리의 지성으로 정리할 수 없는 눈물의 기도 제목들을 저희가 많이 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너무 통곡스럽고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고통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런 마음처럼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밤중에 나아가 주 앞에 엉엉 울고 마침 우리 속에 있는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울부짖고요 또 그 다음날 자녀들의 방황의 모습을 보고 또 고통이 생각나면 또 밤중에 와서 또 부르짖고 그렇게 나아가고요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경유하는 그것은 바로 부모의 눈물의 양만큼 비례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시 우리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께서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무슨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릴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 또 세상에 유용한 단일 같은 사람으로 키우기를 작정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눈물의 양 또 자녀들을 위한 그런 통곡의 양 그 양을 함께 채워가도록 합시다 부모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의 양만큼 회개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 회개의 눈물이 주님 앞에 채워질 때에 마침내 우리 자녀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모가 저녁마다 교회에 와서 부르짖으시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시고요 부모가 자신의 그런 고통어린 마음을 엉뚱한 데에서 쏟아붓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시고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많은 기도자들이 밤에 오면은 글로리아오리에서 막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많은 기도응답들을 저한테 간증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눈물의 부모들 눈물의 기성세대가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며 고통할 때에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본인들이 통곡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에레미야서 52장과 에레미야 애가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멸망했는가를 원인을 찾아보면 딱 한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 리더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범죄 이 에레미야 애가 4장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급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이 두 가지의 선지서에서 선지자 또 제사장을 검색해서 쫙 뽑아보면은 가령 선지자들의 죄악은 에레미야 애가 2장 1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의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구나라고 한탄합니다 즉 그 당시 선지자들 말씀을 맡은 자들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밝혔고 또 거짓된 꿈을 심어주었죠 분명히 하나님은 징계를 주겠다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쓸데없는 평안을 평안을 그렇게 외쳤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죄악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죄악을 드러내지 않았기에 그들의 모든 사역은 속이는 사역이 되었죠 속이는 사역 또한 제사장들도 말씀을 잘 알지 못했고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죠 예림의 5장 31절을 보시게 되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즉 죄악을 들추지 않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의 방만함을 백성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면서 먼저는 우리 부모 자신들이 통곡하고 눈물을 풀려야 되죠 그 다음 기도할 부분은 바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며 영적 각성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기초 위에 세워지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로 세워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억만금을 준다 한들 아니면 화려한 어떤 시설을 제공한다 한들 만약 영적 지도자들이 정직을 잃어버렸다면 우리 자녀들은 결코 세워지지 못할 것이고요 만약 영적 지도자들이 순결을 잃어버렸다면 그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순결할 수가 없게 되죠 우리가 끊임없이 순결하고 탁월한 다음 세대를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앞에서 부르짖는 저를 비롯한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순결하지 않으면 또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방황하고 당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지는 부모 또한 자기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순결하고 정직한 좋은 롤 모델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인생의 멘토들을 만나도록 좋은 모델들을 만나도록 교육자들 또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에 정말로 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평신도 선교사들 좋은 모델들을 만나서 그들 인생의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무엇보다 자를 비롯한 우리 서울홍성의 교육자들이 다음 세대들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리더가 되도록 역시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면에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저는 사실 1세대이기 때문에 처음 믿었을 때는 너무 고아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다 부모가 잘 믿고 또 그런 자기의 진료를 다 가이드하는데 도대체 나는 뭐냐 너무 힘들다 하나님 저는 고아입니까 영적 멘토들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만난지 몰랐었어요 나중에 이분을 만나고 한 횟수로 한 10년 정도 지나서 저도 또 다른 사람을 목양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내 영적 아버지를 주셨구나를 뒤늦게 깨달았죠 그분은 고 조강치 목사님이십니다 지난 수요일날 소촌 하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개척하신 서울 남부교회 이루는 교회로 교회를 바꾸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국 환송개배가 거행이 됐어요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오셔서 기도의 영성을 가르쳐 주신 분이죠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암을 앓으셨지만 끝까지 인도에 태국에 헌신하셨고 또 러시아에 헌신하셨고 또 인도에 헌신하신 그런 분이셨죠 그러면서 목사님은 저에게 부흥회를 섬기실 때에도 사례비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계좌를 가르쳐 주면서 인도 선교를 위한 이 계좌로 그냥 하시라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었죠 그러면서 목사님 투병하실 때 이러한 요언을 그 후임 목사님에게 남기셨습니다 자신의 장례기간에 조의금 받지 말도록 그리고 자신의 소천하는 소식도 알리지 말도록 가족끼리 조용히 예배를 드리겠다고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폐를 끼칠까봐 그렇지만 그쪽 교회의 단위 목사님이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해서 입관과 위로 예배도 없었고 이번에 마지막 그 교회 본당에서 천국환송 예배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한 달 전에 방문 갔을 땐 그때는 참 많이 울었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왔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오세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목사님이 흘리셨던 그런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열매가 저라고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목사님이 그때 이미 말을 못하시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누워계신 상황에서 손을 내밀어 저 손을 잡아주셨거든요 막상 이제 수요일날 밤에 가서 이제 영정 앞에 허나 할 때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영광 그리고 아 목사님 승리하셨구나 어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했었죠 그러면서 7년 됐네요 저희 아버님이 소촌하셨을 때에 토요일날 소촌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저희 조광수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뭐 이렇게 염려하나 영광일세 영광 장례 열고 그리고 잠시 양해구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또 장례 치르게 조언하신 분이 이 목사님이셨죠 목사님이 조언대로 목사님이 바로 영광 중에 입성하셨구나 확신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저희 노예안에 어떤 큰 행사가 있어서 거기도 이제 임원으로서 가야 됐지만 전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지혜자는 잔칫집보다 초상집에 마음이 가있다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 마지막 그 순간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봉천도로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죠 목사님의 그런 어떤 유지를 쫓아서 모든 순서도 다 생략이 됐고요 그냥 단위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기도밖에 없었어요 고인의 간단한 추모 영상이 이제 방영이 되었었는데요 제가 그 목사님 뵌 지가 이제 17살 때 뵈었고 30년이 됐네요 딱 30년 정도 그분을 통해 기도의 영성을 배웠고 새벽의 영성을 배웠고 처음에 새벽의 영성을 배울 땐 참 많이 싫었거든요 청년 시절 고민도 많았는데 목사님 내부는 제 고민은 들은 관심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그냥 새벽에 안 보이면 요즘에 안 보여 새벽에 요즘에 안 보여 20대 때 그래서 그렇게 저에게 새벽의 영성을 가르쳐 주신 분이었죠 그리고 부르지는 기도의 능력들 등등 그러면서 가장 큰 눈물이 그거였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 아직 저희는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기도의 대가를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눈물이었어요 아직 아직 저희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 목사님 세대에 저희들을 책임지신 것처럼 그럼 과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는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책임질 수 있는가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그것이 너무 마음 아픈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하루가 계속 지나면서 주님 오시는 날도 하루 더 다가왔죠 또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심판의 날도 하루 더 다가왔습니다 성도의 삶은 한편으로 눈물이 길이고 또 또 한편으로는 기쁨의 길이죠 49대 51 그죠 49 눈물 50일 기쁨 49 방황 50일 확신 그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죄를 향한 두려움과 분노도 포함하고요 또 우리 자신의 무능함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러나 반대로 말씀 간에 부어진 한 분명한 확신으로 기뻐하고 또 주님이 주신 것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며 새 희망으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모하죠 하나님 우리 공동체 날마다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그 죄악을 돌이키시는 회계에 복음의 역사가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이 강대상에서 또 우리 교육자들이 선포하는 모든 강대상들마다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아름다운 샘물이 아름답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불꽃처럼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조차도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하여서 또 영적 리더들을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세워진 채워진 싸운 그런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에레미야의 약속대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셀 수 없는 다윗을 닮은 사람 또 레윗을 닮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은혜들을 누려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복음의 약속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또 내 후손이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또 내 후손이 좌우에 퍼지며 열방을 얻으리라 내 후손이 주의 음성을 들으며 평방중에 인도함 받으리라 등등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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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